후준의 이중성을 고발합니다. 대한민국 최고의 타우스타 후준은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이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싶습니다.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추후에 해외에서 후준의 시인자가 밝혀져 대한민국의 부끄럼이 되기 전에 국민의 아니 전 세계인의 알 권리를 위해 저 이근영이 맞추냈습니다. 자세한 답변 내용은 파일로 정보했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부탁드립니다.